영등포구가 찾아가는 우주학교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찾아가는 우주학교는 영등포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배출된 마을강사들이 교육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공원, 놀이터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마을 곳곳을 교육장소로 삼아 운영하는 마을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올해 우주학교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에 지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정서 안정과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을탐방, 생태환경,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와 체험활동으로 진행됩니다. 또한 지역 거점 공간, 돌봄기관 등 이용학생들과 가깝고 친숙한 마을 야외 공간을 교육장소로 활용해 수업 집중도 향상과 참여율 제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. 수강을 원하는 관내 청소년은 4월 19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.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. 감사합니다.